2022년 3월의 어느 날, 나는 오랫동안 폐쇄시켰던 다락을 정리했다. 다락은 엄격한 규율이 있는 장소였다.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 일기장을 잔뜩 발견했다. 그 시절 나는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단 말인가. 96년 9월 15일, 제목 꼬마 펭귄 꼬마 펭귄은 가족이다. 눈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고래가 데려주었다. 데려다 주었다. 해설 꼬마 펭귄이라는 책을 봤다. 북극금들을 공격으로, 펭귄들이 남극으로 떠나는데, 꼬마 펭귄은 수영을 못해서 나고했고, 고래가 태워줬다는 내용이다. 데려주었다. 태워줬다 등 오타가 몇 개 있다. 들리는 대로 쓰던 시절이다. 잘했다. 96년 9월 17일, 제목 라면 주제 라면 먹은 거 들길 뻔했다. 학교에 갈 때 물을 싸갔다. 학교가 끝났을 때 형아를 기다렸다. 형아가 조회단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려고 하는데, 내려가는 곳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형아가 일부러 밀어서 굴러 떨어졌다. 나는 피투성이가 돼서 집에 갔다. 그런데 엄마가 없어서 그냥 형아랑 학원에 갔다. 그러다가 형아가 라면을 사줬다. 해설 제목이 내가 생각해도 짧은 거 같아서, 띄어쓰기로 채우려고 했다. 정작 일기 내용은 대부분 라면과 상관없는 게 특징. 옛날에 라면 먹으냐 혼났나보다. 잘했다. 96년 9월 18일, 제목 그레이트 놀이 주제 청청파워는 갑옷을 입은 데다 무장을 많이 하고 강하다. 그레이트 놀이는 청청파워하고 싸우는 것이다. 썬더 썬더는 우주 최고 스피드를 갖고 있다. 청청파워 얼굴을 맞으면 얼굴이 부러진다. 주인공은 최후의 무기, 태극파워의 힘은 태양의 힘과 똑같다. 해설 나는 어지간한 내용은 다 기억이 나는데, 청청파워는 뭔지 기억이 안 난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그 서사를 일기로 풀어 쓴 거라 추측된다. 담임 선생님이 보통 멘트를 써주는데,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서명만 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잘했다. 제목 운동에 망쳤다 주제 비 때문에 운동회를 못했다. 오늘은 즐거운 운동회다. 그런데 비가 와서 못했다. 내일 금... 요일에 비가 안 오면 내일 한다. 내일 비가 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비는 미워.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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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9월 20일 제목 즐거운 운동회 주제 주제 그락처럭 잘하는 편인데, 1학년이 그때는 뛰지 않았다. 뛰어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이다. 그냥 엄마한테 손을 흔들었던 것 같다. 잘했다. 잘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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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